부산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오늘부터 오는 19일까지 학생교육문화회관 교문 갤러리에서 2019 사재동행 아트쇼를 개최합니다. 이 아트쇼는 부산 학생 아트쇼와 사재동행전, 부산중등미술교육연구회 작품전을 통합한 전시배로 중학교 7곳, 고등학교 34곳 등 모두 41개 학교 310명의 학생과 교사가 참여해 공간 설치미술 작품을 선보입니다.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사재동행 아트쇼는 작품 계획부터 설치 단계까지 스승과 제자가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.